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0월 29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설마 설마 하지만 그렇게 무덤덤하게 여겨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바닥부터 차근차근 자신의 인생을 쌓아 올려온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삶의 진실이 있습니다. 인생에 건너뜬인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이 인생의 물꼬를 털어버리고 작은 선택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엄중한 현실에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22일 날 조국 사태로 인해서 나라가 크게 혼란한 그런 상황에서 정격적으로 한일 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정격적으로 파괴해 버리게 됩니다. 한국에 양식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상당한 우려와 함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한밀삼각안보동맹이라는 동북과 군사전략에 큰 타격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휴유증을 수습할 수 있는 또 한 분의 아주 중요한 마감시간이 11월 22일까지입니다. 현재로 쓴 정부가 지소미아 파괴를 철회할지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한일관계 개선과 지소미아 파괴를 연계시키기를 고집한다면 결국은 지소미아 파괴는 원상태대로 복귀하기가 힘들고 한일관계와 한미관계가 대단히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소미아 파괴의 휴유증입니다. 한일 군사보호협정 파괴의 휴유증입니다. 지소미아 파괴의 휴유증은 대다수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후폭풍이 깊고 넓고 아주 멀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의 안보 기초는 물론이고 번영 기초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지소미아 파괴를 그냥 기정사실화하는 것입니다. 매경포럼에 미국 등을 떼밀어라 크루도척처럼 될 것이다. 크루도족 있죠. 크루도척처럼 될 것이란 그런 칼럼을 기구한 노원명 논설비원은 자신의 칼럼에서 후폭풍의 궁극적 결말을 아주 글로 잘 담아냈습니다. 그 칼럼의 결론 파트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동맹이 존재했던 지난 반세기는 한민족 역사상 가장 번영하고 자유로웠던 시기다. 미국의 자유주의가 뿌린 씨앗 중 우리의 가실이 가장 컸다. 그런데 갈수록 짐을 부담스러워하는 미국을 자꾸 밖으로 떠밀고 있다. 어느 임계점에서 미국은 쿨하게 떠날 것이다. 누구든 크루도족가 되기를 자칭하는 민족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노원명 논설비원은 논설 칼럼 전편에서 역사적 맥락에서 미국의 역할과 미국의 세계에 대한 역할과 한국의 역할을 찬찬히 이야기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노원명 논설비원의 칼럼에 동조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작은 사건이 낳은 거대한 변혁입니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를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작은 사건이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작은 사건이 국가와 민족 전체의 운명과 진로에 시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변혁이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구나 또 그런 충격을 줄 수 있구나 그런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건의 전개를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2년 김능한 대법관이 자신이 생각하는 애국충정에 따라서 판결을 강제징용자 문제에 대해서 내리게 됩니다. 저는 명백하게 잘못된 판결이었다 이렇게 그냥 단언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상권 분립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간섭할 수 없다 그런 논리를 주장함으로써 행정부가 전혀 수습책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 다음 결국 일본의 수출 규제에 방아쇠가 당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또 한 번에 악수를 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발 수출 규제와 연계해서 지소미아 파기란 초강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당시에 청와대 관계자들의 논리는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관계에 국한된 문제고 한미관계에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초강력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소미아 파기는 오히려 한일관계를 넘어서 한미관계에서 심대한 영향력을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강력한 항의와 지소미아 파기의 원상복귀가 지금까지도 출기차게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11월 22일까지 문재인 정부가 어떤 입장을 차하는가에 따라서 한미관계는 물론이고 한일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법원발 위기가 촉발한 국가적 위기입니다. 한일관계와 한미관계의 위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법원발 위기입니다. 우리 법 연구의 초기 멤버였던 정진경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 반사는 최근에 조선일보의 최보식 선임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발 위기의 문제점을 착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보식 선임기자가 묻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이렇게 물으니까 정진경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 반사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법원도 국가의 일부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판사가 국가 간에 맺은 외교협정을 침해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법 자제의 원칙이 옳은 것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대법원이 징용공 배상 판결을 저질러고 나니 정부가 뒤수습하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이런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정부는 막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최보식 선임기자가 묻습니다. 당초 징용 배상 청구를 기각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한송시킨 김능한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경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 반사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김능한 대법관이 왜 그런 마음으로 판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관은 건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에 따라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2012년 김능한 대법관의 판결은 법원이 행정부가 주도했던 국제조약과 조약에 따라서 준수해왔던 원칙을 파괴해버린 판결이 나온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잘못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의 전반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게 됩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상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잘못된 판결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던 지소미아 파기나 한일관계의 어려움을 수습하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아마 한일관계와 한미관계는 완전히 가보지 않은 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한민종의 번영에 심대한 부정적인 그런 충격과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